전기쿠브라를 썼지 뭐긴 압축전기 변환장치잖아 아니다 전기압축 변환장치였던가? 아무튼 그게 있어야 닌자구 CT로 돌아갈수 있으니까 빨리 찾기라 해 테이터 수신기, 추적분산장치 에너지 증포도 찾아보아 마음의 균형만 찾으면 돼 집중하라니까 내가 정신기지 편집하고 있는지 공동료 공동료 합리적 공동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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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지만 말고 정지시켜! 버튼이 말을 안들어! 어떻게 좀 해봐! 안그러면 폴이랑 내가 하나로 합쳐준다고! 내가 딴건 몰라도 얘랑은 절대 그렇게...